아.. 천일식으로 공군이 나을래? 어.. 여기 필터가 좋아 기원님 안녕하세요 딱 한 번만 하고 끝내 줄게 했거든요 네..그러면 두 번 했나? 지금 초콜라 여기 섹시 미 세 번째 시간 예수님 오.. 소모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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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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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죄송합니다 괜찮다 왜 기억이 안나는데 진짜 기억이 안나요 공근이랑 연습하실 때 태형이가 도와줬어요 ... 실패 머리를 단추 세 개만 더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백발을 만들어 볼까 파랑색을 더 많이 섞을까 고민 중입니다 소연을 할 때 무슨 일이야? 와 장난 아니야 잔투 열리라네 누가 이렇게 묻었어 점화가 점이야 파란색 과자 백발 하고 싶은데 점화 백발 하고 싶은데요 핸드폰 번호 타고키스 뭐야 답kids 마잖아요 아닌데요 하고 싶은 거에요 methods 단추 무슨 일이야 잘생겼나 안녕하세요 러시아 하다가 체력의 한계를 느꼈어 진짜 운동해야 돼 귀엽다 비글같아 비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페인트를 부을 수도 없고 승희를 왜 저한테 물어봐요? 강퇴담하고 싶어요? 열받네 여유팀 아니잖아요 짜증 날려고 했는데 지금 성격 되게 안좋거든요 그냥 노란색? 귀여워 잘가라 잘가라 주먹 이따 보자 너무 괜찮아 지금? 아 아 아 나 저거 주문하고 가야 돼? 포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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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cMahon 아 아 샤워 시설이 있긴 한데 샤워 시설이 있긴 한데 난 좀 놀아야 되지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아 입었던 속옷 입고 싶어 아 재헌이요? 아 재헌이 생일이지 돈도 없는데 왜 지금 태어났니 몸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재헌이 생일이지 오빠랑 놀아 하오 잘가 아베카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바베이크 하는거 있더라. 저희집에 옥상에 있어가지구. 고기만 없습니다. 고기 사들고 오세요. 소주 두 병이랑. 잘가요. 안녕. 감사합니다.